내각도 집어넣고 또 인사이드 득점 수비까지 다재다능 활약을 펼쳤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빠르게 돌파하면서 첫 득점 만들어야 되는 김준성 김동호가 나왔고요 바로 두 접점입니다 어 정확합니다 기습적인 샷이죠 김준성이 슛 박상훈이 마무리합니다 안 들어갔고 아 훌륭합니다 SK 공격 김준성 아 김준성 완전히 열렸어요 이강호 지나갑니다 고정합니다 그렇죠 쏩니다 이강호 김준성 이현석에게 이현석의 마무리 좋다 기가 막히네요 이강호 오 이강호 김준성 시간 5초 남아있습니다 직접 쏩니다 했려나는 김준성 완전히 떠먹여주는 패스죠 이현석 이현석입니다 정확합니다 장문호 이현석의 해주세요 오! 이강호! 김준성 두 점 오! 들어갔습니다! 그렇죠 이제 남은 시간 2분 오! 노승준! 확실히 노승준이 나오니까 달라져요 거기에다가 몸싸고 들어왔어요 장모도 마무리되네요 이강호의 두 점 오! 이강호! 16 대 16 아! 페이크 동작 너무 좋았네요 기가 막히네요 장문호를 아! 득점되지 않았어요! 시간이 이렇게! 이렇게 끝났습니다! 이야! 이런 경기가 또 나오네요 아! 이게 또 네! 노콜로 인정이 되는 아! 이강호! 감사합니다.